어떻게 된 거예요? 저 그게 그...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하거나 경찰서로 갔어야죠. 내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. 경찰을 믿을 수가 없어서. 뭐? 그런 형은 센터에는 왜 갔어? 은기씨랑 상의할 게 좀 있어서. 무슨 상의? 왜? 내가 알면 안 되는 비밀인가? 도대체 형 정체가 뭐야? 뭐가 이렇게 숨기는 게 맞냐고.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, 그래서? 희망복지원. 11번. 형이잖아. 왜 숨겼어? 왜 숨겼냐고 묻잖아! 왜 숨겼냐고? 내가 11번인 게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? 사람들 모두 날 의심할 게 뻔한데. 너라면. 너라면 얘기할 수 있겠어? 날 그렇게 못 믿어? 날 그렇게 못 믿어? 지금 너조차도 내가 범인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잖아. 그래. 그래. 내가 11번이야. 지울 수만 있다면 모조리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채 떨리는 기억이지만. 희망복지원. 희망복지원. 그래. 나 거기 있었어. 근데 범인은 아니야. 믿건 안 믿건. 그 판단은 네 선택이야. 그 판단은 네 선택이야. 생각밤하지 controlledaya. 내가 자신을 일단 raft upside conoc, 내 정신이 있던 Joshua Hero哲 Daar! 거기서 우리는 사진을 artists장 quy programa자院을 Lo suggests. 감사합니다.